어서 오십시오! 총각내야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!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철진 역을 맡은 팀사회의 민키입니다. 네, 배턴 배터리입니다. 총각내야 책가게 놀러오세요 누구든 놀러오세요 네, 안녕하세요! 이번에 총각내야 책가게 철진 역할을 맡은 100%로켄입니다. 군대를 막 갔다 온 철진 역을 맡게 되는데 저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역을 처음 맡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정말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각내야 책가게로 놀러오셔야 돼요. 알겠죠? 꼭 보러오세요!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하세요! 총각내야 책가게에서 철진 역을 맡은 팀 탑의 리키입니다. 총각내야 책가게에서 막내 역할인 철진 역할의 제가 또 팀 탑의 막내거든요.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열심히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보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보러와주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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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